놀채 맛보기나 좀 할까? 랭크 랭크로 가겠습니다 저 근데 이번 시즌은 한 판도 안 해봤음 진짜로 저번 시즌도 안 해본 것 같은데? 아 용 덱일 때 진짜 한 한두 판? 아 이거 후반을 노리는 덱은 뭔가요 저 후반 덱 좋아하거든요 초반보다는 저는 딱 그거 좋아함 1등 아니면 8등 1등 아니면 8등이 좋아해 1 올 8 할 수 있는 덱 뭐 없나요? 옛날로 치면 살짝 용병 덱 요즘엔 용병 덱 같은 거 없나? 지하세계가 용병이에요 일단 그럼 뭐 집어보겠습니다 지하세계 보이면 애쉬를 전장에 배치해야 아군에 공속이 느는데? 어? 근데 이미 죽음 이 친구 왜 이렇게 쎄? 잠깐만 아 어? 어? 아 해줘야 돼 카미라 어? 어? 어 어? 어 에라이 안할란다 내일 오겠습니다 아 이거다 86 나쁘지 않아 여기서 쏘나 있으면 먹죠 쏘나 있으면 먹고 없으면 BF 쏘나 있다 곧 자 드가자 지옥 가자 지옥 드가야지 이거는 바로 가겠습니다 가위도 나왔네 일단 템 주자 이거는 거악을 줄 수도 있으니까 남겨놓고 일단 여기까지 싸미라 그대로 줘야겠다 이거는 좋은 거 또 뜨나? 어? 그럼 BF보보단 지하세계가 맞지 않을까? 야 나 근데 쏘나를 팔았어 쏘나야 한번만 놔주면 안되니? 3번만 더 돌려보자 일단 이렇게 가죠 톡 다다다다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웃음별이네 이거 톡 톡 톡 톡 톡 톡 어 세다 벨베스 이게 위협사코 굉장히 강하네요 지하세계 맑은정신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지하세계 없으면 BF 먹자 어? 나왔다 소나 소나 나왔다 소나 바카로 어? 아 아 아 그렇네요 카이자를 쓸 필요가 없네 지금 근데 이미 늦어버림 아우 벨베스 세다 어? 어? 야 오케이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됐다 못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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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가보자 자 굉장히 강하죠 캬 캬 벨베스 C다시 이마시고든 아 뜨는구나 그러면 안되겠네 근데 안뜨는걸 거의 못보기나 웬만하면 뜨던데 아 아 괜찮아 젖도 된단 마인드 그동안 많이 이겼다 아 이거밖에 없다 맛이 없긴 하네 어? 아 잠깐만 고민좀 해보자 아 지금 충분히 강하긴 한데 젤베스 이성만 그냥 찍을까? 그 상태로 젤베스 이성을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뒤로를 좀만 하자 이성만 찍고 가자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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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미라를 그냥 쓰는게 이렇게 된거 사미라 2종이 찍혔으니까 특등사수 하나 뽑죠 무르곧 무르곧 어? 뭐야 아 나 피관리가 너무 잘됐구나 잠깐 아 좋습니다 무르곧 그냥 거하게 아 쇼지는 좀 그런가? 거학초공 더 쏘라 오케이 지금 뭐 남지 않아요? 지금 굉장히 좋다 분위기 자 지하세계 템 한번만 보겠습니다 뭐 나오는지 아직 받을 때는 아니긴 함 더 가져와 자 이대로 9레벨 달리면 된다 그죠? 아 우르곧이 스킬이 전체가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아 근데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오케이 좋아요 아우 골드 달다 야 이번판 진짜 맞다 딱 이 느낌이거든 드디어 가능 오케이 좋아요 굉장히 좋다 피델스틱 어 어 어 어 아 뭐 나쁘지 않아 약하게 맞았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아직 체력관리 잘 되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케이 야 피를 쎄다 어 어 네 어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잘 맞았다 자 템 좀 볼까요? 뭐 주는지 떴나? 어 더 가져와 나 이걸로 안 돼 자 갑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도 많이 잡았어 나쁘지 않아 어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약하게 맞았다 이 정도면 안 아프게 맞기 일단 우르곤 먹어 우르곤 일단 삼성보고 아니 이성보고 실패 흠 이거 우르곤 주자 나왔다 자 일단 이대로 가 일단 이렇게 가자 어 에이스 꺼졌다 잠깐만 아 모델을 쓰면 안 되는구나 확인 확인 어 그래도 파도는 아 오케이 모델을 일단 팔자 주랭랑 내 정지 와버림 어 어 아 아 괜찮아 안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아직 죽진 않은 이 녀석 좀 약해 어 좋아요 이 녀석 좀 약하다 아 아 좋습니다 아직 져도 돼 지금은 져도 된단 마인드 그죠 하지만 지지도 않아 가보려 심지어 돌연변이 자크라서 시간도 많아 에이스 꺼져가지고 잠깐만 이제는 뭘 삼성 찍을지부터 봐야돼 앞에 가야되나 우르곶옷 앞에 우르곶옷 앞에 자 일단은 굉장히 강하다 자 일단은 굉장히 강하다 심지어 돈도 많이 벌어 자 일단 질일은 없죠 이 정도면 가버려 일단 바닥 칠까 자 이거 바닥쳐 그냥 바닥쳐 바닥쳐 우르곶 가자 우르곶 아니면 아펠 아니면 피들 아니면 레오나 아냐 이거 살 돈이 없어 패스해 모델은 모델은 패스해 모델은 패스하자 자 일단 굉장히 강해요 그냥 강함 어 절대 안 지지 가버려 자 모델을 이성 찍을 필요가 없다 그죠 모델 파라 이거다 신드라는 아니야 신드라는 나가라 자 우르곶옷 갑시다 우르곶옷 쓰는 사람이 있나 몰라 몰라 그런거 중요하지 않아 일단 가봐 우르곶옷 3마리 있으면 돼요 어 어 어 아 그치 진리가 없지 그죠 절대 안 지지 일단 피들 피들 아니면 우르곶으로 가자 아니면 아펠로 가자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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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좀 하나 손절해야 되는데 둘 좀 하나 손절해야 되는데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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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려 이거거든 가보자 가보자 가버려 제발 이겨줘 나 우로고 또 삼성 보자 잭재앙이라면 오케이 야 우로고 또 삼성 가자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자 골드 먹은거도 사두고 안장 보는게 중요하겠죠 에라 야먹고나 먹어 뭐가 중요해 와 이게 안떠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가자 아 만원 감사합니다 나이 승 휑 가버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니라